네, 결국에는 패드 측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는데 한국은행 측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은 저녁에 FMC 회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파월이 높은 인플레의 한복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0.5% 정도씩 올리면서 좀 잘 방어하겠다, 인플레 관련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오히려 기자회견 내내 0.75%를 올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급급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0.25%씩 금리 인상을 했는데 저쪽은 0.75%씩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금방 역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고 또 우리나라도 물가도 지금 5%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물가를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가, 막당한 카드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고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할지에 대한 어떤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의 어떤 기준을 좀 참고 싶어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시장 혹은 최근에 시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2차 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겠다는 것은 수요 충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급 충격은 어떻게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가? 그러면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금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들이 좀 있고 또 기업들도 영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원이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극감할 수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의 어떤 물가를 잡겠다는 것일 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또 성장률 둔화라는 거예요. 결국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하는 이유가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경기 방어주라고 봤던 통신주들도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오면 모든 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유일하게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거나 오르는 쪽이 2차전지 쪽이에요. 그러면 2차전지는 무슨 용가리 통배를 삶아 먹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차량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 소비가 감소하는 것이지 전기차 소비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전기차의 성장세는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낮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에너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휘발유를 타나 불편하게 전기차를 타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리터당 2천 원이 넘는 휘발유 가격을 내고 차를 타는 게 맞는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기차를 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러한 흐름들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안전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세일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이런 것은 또 소재, 부품주들, 장비주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갈랜드 섹터가 오늘도 만약에 전기차 섹터가 없었으면 지금 벌써 하락전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섹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종목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추세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약간 44만, 45만 원 돌파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좋았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한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주 쪽에서 보신다면 LNF 마찬가지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28만 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시장이 저점을 깨는 와중에서도 23만 원 저점을 찍고 오히려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장비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 SFA 같은 경우도 오늘 0.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그저께 한 5% 정도의 4%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숨고르기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말고도 지금 보시면 한 6, 7%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엔소, LNF 그리고 SFA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2차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각형 전지가 조금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목표적과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이슈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가 부담은 어떨까요? 뭐 원가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렇게 되면 셀업체들의 수익성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값이 어디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성차가 값이냐, 셀업체가 값이냐, 소재 부품이 값이냐 결국에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하단에서의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값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재 부품 공급이 안 되면 셀업체 배터리 못 만드는 것이고 배터리 못 만들면 전기차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성차 업체들은 그러한 마진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확보, 보상해줘야 된다, 보존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혹은 좀 절실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고요. 있을 수 있지만 좀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시면 원자재 가격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도 어저께 좀 하락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이슈로 간다면 모든 자산은 다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더 하락하면 더 하락했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농산물은 저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하지만 원자재라든지 원유 이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연초만큼의 상반기만큼의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높다. 그렇다면 소재 업체들은 이런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덜 오른 종목분들 중에서 LG화학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LG에너지소르신보다 더 잘 올라가는 게 LG화학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업, 화학산업 자체가 고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못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LG화학의 주가를 해석할 수가 없죠. 물론 지분가치가 무조건 지지사에 반영된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지사의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LG화학이 새로운 먹을거리, 소재,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도 소재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성장 모멘트럼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저는 한 65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55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최근 2주 동안, 6월 달 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55만 원 지지선 놓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LG화학은 시가총액 7위권에서 6위권까지 올라왔고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목표주가 65만 원대까지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